뇌피셜! 당신의 뇌피셜은 어떻습니까?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차태현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?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복잡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뇌피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? 이거 내 거예요?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? 내 거 몇 개 없는 건데 이거 당신의 뇌피셜은 어떻습니까? 잠시만 당신의 뇌피셜은 어떻습니까?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진짜 MC 김정민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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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하하하하